이 게임 업체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AR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큰 인기를 끈 자사의 1인칭 총격 게임을 위치추적 서비스를 기반으로 현실 세계와 접목시키는 겁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성을 가진 최초의 AR 게임이 탄생합니다. 게임과 현실의 결합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자체를 하나의 큰 맵으로 써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증강현실, 즉 AR 게임인 포켓몬고가 출시 직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미권 게임업계에서 AR 기술이 주목받으며 최근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AR 게임 개발에 뛰어든 상태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생소한 장르입니다. AR 기술은 지난 2009년 이미 국내에서도 개발을 완료한 상태. 하지만 기술을 활용할 독창적인 콘텐츠를 확보하는 일이 과제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포켓몬스터는 저희 지금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의 어떤 동심, 저희 어렸을 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접해오던 그런 동심의 소재로 하는 거기 때문에 더욱 이런 호응을 많이 끌지 않나. 게임을 문화로 존중하기보다 규제 대상으로 보는 인식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2011년 시행된 이후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카드 게임과 같은 웹보드 게임을 할 때에도 결제 액수에는 법적인 상한선이 있습니다. 지원보다 규제 중심의 분위기가 게임 산업에서의 새로운 시도나 콘텐츠 발전마저 저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임 산업이 세락했다면 정부에서도 빨리 그거를 깨닫고서 지능 정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청소년들에 비추어서 자꾸 게임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폭력성의 문제가 들어가고 선정성의 문제가 들어가고 사회성의 문제가 들어가거든요. 나라별 게임 수익에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하지만 우리나라 게임 이용률의 60%는 외국 게임에 집중돼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월요일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제거하기 위한 게임지능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BS 뉴스 이수민입니다.